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정승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하체 리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벽에 어드레스를 취하신 상태에서 엉덩이가 벽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오른쪽을 유지한 상태로 왼쪽을 리드해 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가시면 왼쪽 엉덩이는 잘 붙지만 무릎이 튀어나가시거나 공간이 좁아지시거나 아웃인 덮어치는 스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인 아웃으로 나가는 느낌을 가져주실 수 있으려면 오른쪽 엉덩이를 끝까지 유지하신 상태에서 왼쪽에 약간 리드되는 느낌을 가져주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체가 뒤에 닿을 수 있으니까 맨몸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하체에 대한 리드되는 느낌을 자꾸 피드백을 주신다면 연습장에서도 체중이동, 하체 분리, 인아웃의 스윙계도 다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